싶어서 왔구만요 우리 비단위하고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 이름이 뭐래요?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 말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문지상이래요? 그래요? 문지상 맞아요? 알면서 확인하러 오신 겁니까? 참말이예요? 참말로 문지상이 우리 비단위의 아빠래요? 그럼 안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개떡같은 경우가 어딨냐고요 왜요 진정 좀 하세요 네? 문지상의 비단위의 아빠래요 비단위의 엄마는 누구라는 거예요? 설마 거짓말이구만요 선생님 그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? 그 사람이 하는 일인께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른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 무서워 죽겠음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예? 제발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 비당이 아 금뼛 같은 내 새끼 민정 언니 딸이란 말이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